안녕하세요. 조울시곤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비가 옵니다. 장마가 끝날뚱말뚱 이러면서 지금 계속 비가 오는데 우리 거리대 생활하시는 꽃님들 그다음에 바깥 야외에서 재라룸 키우는 꽃님들 비올 때 어떻게 재라룸 관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도 하면서 조울시곤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재라룸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앞에는 지금 현재 저희 집 거리대 북쪽 창가에 있는 거리대고요. 여기는 좀 작은 파종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몸살을 좀 심해서 다시 상토로 화분가리 한 다음에 지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우리가 재라룸을 키울 때 여름철에 특히나 장마철에 재라룸들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제가 여기 카드 하나 띄워드리는데 맞아요. 이 부분 때문에 장소 이동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바깥쪽에서 재라룸들 어찌 됐든 비가 온다고 해서 안으로 들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덥다고 해서 거리대 생활했던 재라룸들은 안으로 베란다 안이나 아니면 거실로 들어왔을 때 몸살이 엄청 심하죠.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아무리 거리대에서 지내고 있더라도 베란다 안에 아니면 거실 안에 들여서 에어컨을 쐬주고 서큘레이터 돌려주고 다 그렇게 옴한 정성을 다 들여도 자리를 옮겨버리면 재라룸들은 예 몸살을 할 수밖에 없고 이유 없이 하협이지고 그다음에 죽게 돼요. 그런 게 좀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좋을 시곤은 웬만한 태풍이 불지 않은 이상은 거리대에 있는 재라룸들은 요렇게 거리대에서 요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밑에 쪽에 물이 고이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요렇게 위에 요런 거 좀 깔아놓고 요렇게 비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자 여기는 하하 너무 웃기죠. 거젓대기 하나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양 쪽 저희 집 시래기 쪽이고요. 일단은 재라룸들이 비를 맞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제법 오는데 요렇게 비 안 맞게 요렇게 지금 가벼운 걸로 요렇게 덮어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날 거예요. 그래서 비만 안 맞게 관리해 주시고 비를 안 맞게 관리하고 오히려 요렇게 안에 있는 재라룸들이 안으로 드릴 때보다 더 훨씬 안전하고 예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베란다 안에서 비가 오더라도 요렇게 거젓대기 하나 이렇게 의지하고. 이게 원래는 차각막으로 지금 선물 받은 건데 차각막 덮을 만큼 뭐 이렇게 큰 아직 더위가 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비가 와서 요렇게 가볍게 임시방편으로 요렇게 지금 씌워주고 있는데.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남양 쪽 거리대는 요렇게 지금 천으로 해서 비만 가리게 돼 있고. 비를 가리면서 지금 양쪽으로는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덮어줌으로 인해서 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훨씬 더 좋으니까 안으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래도 아직 무른 재라룸 없이 잘 크고 있어요. 또 다리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는 현관 북향 쪽입니다. 북향 쪽 저희 집 파종재라룸들이 있고요. 지금 요렇게 예 거리대. 비닐. 하우스로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날씨가 뭐 장마 때는 갑자기 아침에는 맑았다가 또 오후에는 비가 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비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소나기 소식이 있으면 이거 하나 덮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북향이기 때문에 오전 내내 그늘이 됐다가 이제 해 질렸때 한 3시. 3시부터 이렇게 햇빛이 조금 한 2, 3시간 들고는 또 해가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씌워놔도 뭐 재라룸 뭐 저기 뭐죠? 질문을 뭐 뜨겁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비 소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덮어주고요. 평상시에는 요걸 좀 뚜껑을 열어놓고 가죠. 그래서 요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뚜껑을 덮어놔서 그냥 특별하게 바람 많이 태풍급으로 불지 않은 이상은 여름 내내 이 자리에서 요렇게 재라룸들 거리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란다 안에 있는 재라룸들보다 더 쌩쌩하게 큰다는 거. 그래서 역시 좋은 환경만 얼른 내 베란다 안에서 아니면 내 집에서 환경만 찾아내고 키우는 방법만 조금 노력하시고 관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을 시곤에는 요렇게 비가 와도 요런 식으로 재라룸들이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이렇게 밖으로 내친 재라룸들 중에 물음이 온 재라룸들은 없어요. 때로는 좀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좀 유별나기도 하지만 요렇게 관리를 정성스럽게 해주면은 나중에 물음병이 없이 잘 관리가 될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우리 권님들께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장마철에 또 거리대 생활할 때 재라룸들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요런 질문에 좋으시고는 태풍만 아니면은 안으로 드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적당한 오전에 햇빛이 있으면 오후는 그늘이 져야 되고 오후에 그늘이 있으면 오후에 햇빛이 져야 되고 햇빛이 들어야 되고 요런 조금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햇빛이 없다든지 아예 하루종일 땡볕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명당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런 것까지 아울러 좀 생각해 보시면 재라룸 명당 자리가 어디인지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7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기로 해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